쟤는 한 명밖에 없어 몇 명 남았어요? 와 이거 맑은 눈의 광인인데? 고생하셨습니다 라고만 했는데 그치 정중하게 딱 내 롯데리라 그리고 활동을 망쳤어 우리 김 회장님이 너무 즐거워하시길래 저희 작가님들이 김 회장님의 과몰입대사로 큐 서비 아유 오셨네요 근데 제가 진짜 요즘 마술 배우고 비열 36? 36? 아 이거는 그냥 어? 어? 뭐야 왜? 왜? 왜 그래? 가사가 틀렸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형이 웩 나 같이 여기부터 한 둘 셋 놀자 놀자 날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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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저희도 이 컨셉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금지된 사랑 그 잡채인 MBC 드라마가 있다고 일단 저는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른 축구하러 한번 갈까요? 그러니까 네 여기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 지금 첫날에 첫 신이 저예요 제일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아주 좋은 출발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신기해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슬슬 도비 마음 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너무 더비들 심장이 해롭다 그래서 받아봤어요. 그들이 오게 만들려고요. 근데 이 문제가 송곳니 했는데 제가 입술이 잘 이 위로 안 올라가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좀 두꺼워서 그래서 이제 안 보여요. 가운이 있어도 이렇게 살짝 고여서는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보여요. 제가 졸업사진 찍은 것처럼 웃어야지 보여요.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. 고생하셨습니다! 끝!